흐흐흐 미띵? 에어컨틀 보았는데 3개임? 너는 무슨 ㅅㅂ 니네 집 무슨 뭐한? 300평 되냐? 뭐야? 얘기할게 그냥 대화로 풀자 야! 야! 야 죽이지 마라 형 알았지? 이거 저격수야 100% 야! 파밍은 형이랑 반반하자 알았지? 100% 저격수일 줄 알았어 여기 아무도 안와요 야! 반반하자 죽이지 마라 반반하자 니가 위쪽 내가 아래쪽 알았지? 가자 레츠고! 네네네 오케이! 좋았어! 파밍하고 서로 죽이지 말고 파밍만 하자 그 다음에 정상에서만 하자 알았지? 자! 이상하게 나는 내가 공군 헌병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점탄들 총들이 좋더라고 M16 뭐 K2 이런것처럼 K2가 7점탄이었나? K2가 몇점탄인지? 보겸이형 어차피 그래봤자 템 먹고 죽을건데 왜 파밍하냐고? 넌 어차피 죽을건데 왜 태어났냐 그거랑 똑같은거야 인마 새끼야 믿댄넘아 이 믿댄새끼야 너 어차피 시험성적 존나 X같이 나올건데 공부해 이 새끼야 그거랑 똑같은거라고 이 바보같은 놈아 아 방어템 다 입었구 아 근데 진짜 그 AK용 솜기가 진짜 안나오는 편이긴하네 어디 운이 진짜 좋았던거였다 근데 그렇게 꼴등을 많이 했으니 근데 그렇게 꼴등을 많이 했으니 자 여러분들 자 이동하기 전에 저 잠깐만 캐릭터 세워놓고 오줌만 좀 싸고 올게요 뭐 이거 레드존인지 아닌 이상 자 좀 제 캡 좀 봐주세요 형 죽이마 오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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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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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야 인마! 야! 장난하냐? 시발놈아 뭐하냐 너? 저거 얼마나 야! 미쳤냐? 야! 미치세이끼네 이씨 야 수수 움직이자 이제 친구야 이제 가야돼 우리 이동하자 하아.. 잡으러 가야겠다 이씨 안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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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야 장난이야 나가라 안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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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안녕하세요 보개미형 오늘은 정말 일등각인데여 깔은 인마 새끼야 100번 넘게 나왔었어 각은 차 존나 똥차네 어떻게 경기에서는 왔으니까 존나 빨리 먹고 쨘다잉 저 마을에 애들 조금 있긴 있을거 같은데 이새끼 여기 있었네 야 저거 놀이 말해 잠시만 목숨 걸고 먹는다 다 나와 개새끼들아 양각으로 숨다 차랑 아니 실화냐 무슨 발칸총을 주고 있네 두개 씨발 내꼬 개새끼야 아 아 똑같은거 아 존나 짜리나 똑같은거 내가 무슨 저팔기 발사포도 아니고 아구 이씨 아 운 존나 좋네 이렇게 가는데 안죽네 여기다 지금 풀템일텐데 왜 아리도 길리 하나 있었어야됐어 길리 좀 기어가라고 저거 저게 몰라 나 어디있는지 아직 몰라 저게 나 아직 어디인지 몰라 아 아 씨발 이것도 이러면 안되는데 저게 갑박 3레비인가 봐 아 나 질수도 있어 이거 자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오토 그지 이새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질것같은데? 저앞에 저앞에 나무나무치 확인했어 확인했어 이쪽으로 뛰어야된데 아마 저새끼도 강안나와서 나랑 저쪽방향으로 뛰어야돼 저새끼는 지금 나랑 이걸로 밀어버려 그냥? 이걸로 밀어버려 이걸로 밀어버려 아 씨발 죽은것같다 이거는 제발 제발 저새끼 제발 나오지마 나 죽이지마 저앞에 있는새끼가 나오면 나 죽어 내 뒤에도 지금 사람이 있어 저기 카구팔 나 움직이면 X댄다잉 저새끼랑 지금 뒤에 사이 껴있어 난 지금 저새끼를 봐야돼 아 씨발 아 조날 짜증난다 아하 보막탄 던졌어야되는데 그정은 센스가 안됐다 아하 연막탄 아 이것도 X댄각이긴 한데 어 두명이다 다행이다 좋아쓰 샤끼랑 샤끼랑 4배율 나이스 좋고요 자 저거 큰이라도 좋다 소총하라만 스톡 이야압 끝나쓰 이번판 김보겸 중대장갑 자 자아 아까 전에 우리 보리밭을 뒤췄죠 보리밭 자 일단 전략좀 짜보겠습니다 일단 맵 위치는 저는 좋아요 그렇다면 자리를 존나 잘 잡으면 된다는건데 작업장 가겠습니다 포칭키에서 엄청난 한 40마리의 고라니들이 뛰어나오거든요 너구리 고라니 오소리 무슨 또 어? 뭐 멧돼지 애들 다 나오거든요 자리 잡겠으면 4배율이 있거든요 야 너 혹시 너 소염기 같은거 있어? 야 너 일로와봐 야 유이병 일로와봐 소음기 뭐 이런거 에임 끝머리 붙이는거 수직손잡이 땡큐 다른거 있냐? 너 홀로그램 먹어라 이 새끼가 조도 안먹네 홀로그램 먹어 자 포칭키 밑에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애들 다 뛰어나올거야 아마 저 산은 떨어지는거 같거든? 강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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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멀긴 뭔데 야 근데 솔직히 말할 때 나 존나 먼거 같다 솔직히 말해 산산 산전에 떨어졌어 갈만해 갈만해 산전 야 산전에 산중턱 야야 내가 야 내가 내가 업무 봐주세니까 너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업무 봐주세니까 형 사례를 들고 있어 지금 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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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보면서 왼쪽 오른쪽 다 보면서 니꺼 아니다 니꺼 아니다 니꺼 아니다 니꺼 아니다 니꺼 아니다 이 새끼야 내꺼다 이 새끼야 야 업무 할테니까 빨리 잡어 집중해 집중해 아직 3명 살아 남아있어 샷건 조심해 샷건 조심해 샷건 조심해 샷건 조심해 ㄱ care 팔벨스코프 회수합니다 얌 moving 3.100 300.100.000 까 to 모르니까 뭐지 시발 에따 ㅇ? 어? 맛 봐 잠글 어어 잠 sadly 잠Af 여러분들 에딥 먹었다고 해서 뭐 이번판 보겸이가 이겼다 이번판 끝났다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자 저 김보겸입니다 아셨죠 그거 인지해주세요 저 김보겸입니다 에딥 맛좀 보겠습니다 야 아니면 그냥 언덕 위에 집 자리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야야야 일단 놓고 돼지면 시말남들 야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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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빨리 유이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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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유이병 뭐해 쏴 쏴 쏴 쏴 나한테 무슨게 쏴 잡아 유이병 잡아 정변 나무 이 새끼야 유이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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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라고 인마 정변 나무 새끼야 숨지 말고 쏴 총을 쏴 총을 쏘라고 인마 돌격해 돌격해 너 실화냐 이 새끼 이 새끼 안쌌어 불이니랬어 이 새끼 이 새끼 불이니 이 새끼 안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